안녕하십니까 금태산 약토입니다 오늘 11월 5일 산에 산돌베 열매를 채취하러 왔습니다 한 300-400년 이상 된 나무입니다 저기가 산 바로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거의 산 구부 능선에 지금 이 돌베가 모아 있습니다 오리지널 조성종 산돌베 제본 기침감기 폐질환 그리고 뭐 충농증 천식 폐암까지도 아주 두루 좋은 그런 이제 약재입니다 좀 취재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부 받으러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